흑은을 오메가로 요식은 양변의 오메가 골고뿌리로 오메가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이런게 입니다. 요런 오메가는 세제곱을 한거에요 . 세제곱은 마이너스입니다. 30개는 1제곱부터 30제곱입니다. 그럼 오메가 오메가제곱 오메가 세제곱 요건 0 아니죠. 하지만 오메가의 4선 오메가의 5선 오메가의 6선까지 간식해서 여기서 오메가3선 오메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3선 오메가 요거 두개는 똑같은데 요게 마이너스입니다. 요 6개가 0이 됩니다. 6개씩 계속 0이니깐 6,5,3,0. 그래서 답이 0이 됩니다.